이 침대 위에서 이 식탁 위에서 너와 사랑했던 이 공간 속에서 오와 듣고 싶은 이 멜로디 자꾸 생각나는 너의 향기 두 번째 입술에 입 맞추기 두 번째는 안아주기 세 번째는 쓰담쓰담하기 Baby Baby 네 번째가 찍히기 다섯 번째는 세 번째의adores 세 번째는 My yogurt 우선 Somebody Embrac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